오후짱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할 종목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시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짱 돈 되는 트렌드 들어가 보기 전에요. 파트너님이 직접 준비하실 특별한 교육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봐주시면서 열심히 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검색기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많은 검색기들이 많습니다. 검색기가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100%의 검색기는 없습니다. 다만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잡을 수 있는 검색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무료로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전화번호 나오시는 곳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 무료 검색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글로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들으며 나만의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의 검색식을 가르쳐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추가하면 또 본인만의 검색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는요. 오전에 정말 이 뉴스로 시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한다 안 한다.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 안 했다 시끄러웠는데 우선 관련주 더 지켜봐야 한다로 들고 오셨네요. 언젠간 됩니다. 언젠간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HBM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단독기사는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크게 깨달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때 이상로가 왜 단독기사를 조심하자고 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6월달 기사를 찾아보면 테스트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달에 통과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주시면 어떨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수율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의 수율만 보이더라도 엔비드에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SK이닉스가 지금 현재 수율이 얼마 나오냐면 약 80%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네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수율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수육?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율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불량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량률은 안 좋은 것에 대한 불량률을 얘기하는 거고 수율은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수율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서 색칠해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웨이퍼가 있는데 이 웨이퍼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 이 말이고 대신에 왼쪽의 웨이퍼를 보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6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30% 수율이 나오는 게 있고 60% 수율이 나오는 게 있다면 당연히 60% 나올 수 있는 수율을 만들어내야겠죠. 하지만 이 HBM 관련된 수율이 생각보다 낮게 잡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율을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수율을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이 반도체 제조 8대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 안에서 수율과 관련되어 있는 공정이 여기서 몇 번부터 시작되냐면 4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현재 여기 보시면 7번 정도까지가 수율과 관련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토 공정 관련된 기업이 미국의 ASM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도 현재 신고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술은 상당히 고차원적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다음부터 식각이라는 것이 깎아내고 씻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불순물이 끼는지 안 끼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증착, 증착이라는 게 쌓아올린다는 뜻이에요. 증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량률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테스트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들입니다.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각, 증착 또는 테스트 공정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엔 즉슨 삼성이 어떻게 해서든 수율을 맞춰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보다 수율을 높게 하기 위한 상당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엔비디아입니다. 왜 엔비디아이냐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이 딜에만해서도 HBM에 관련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법상에 대한 차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과정들이었고 이 공법에 대한 차이가 앞서 봤던 그 공정안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HBM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HBM 관련된 부분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 1등, 독가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92%라고 하거든요. 점유율이.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은 우리가 소위 하는 얘기로 물 들어올 때 노조라든지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엔비디아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받아주겠다. 왜냐하면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동률을 올려서라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는 1월 결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들 12월 결산인데 엔비디아 1월 결산이다 보니까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1분기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가 2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실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빨리 수유를 올려줘야지만 마이크로테크놀로지, SKI닉스, 삼성전자 이 삼각편대를 이용을 해서 HBM 관련된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일 것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단독기사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하는 바 삼성전자가 9월 전에는 반드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업으로 KC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C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세정장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와 2022년부터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추이를 보더라도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를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해왔던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전고점이었던 5만 500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현재는 KC텍에 대한 세정장비 관련된 부분 자체 이슈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돌파에 대한 여부가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기업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과거에 2022년도, 2023년도 중반까지는 SK이닉스와 상당히 밀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과거에 기술혁신 기업을 선정되기도 했던 기업이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빠졌었고 지금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에 테스트 장비 업체들이 YC라든지 DI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다들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아직까지 바닥 권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주목을 해봐야 하고 그 중에서도 캐시텍과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순위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1위로 올라선 모습이 확인되고요. 세진중공업, 우양, 에셀과 토비스도 모두 굳건하게 수익률을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양이 100%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32%가 빠졌는데 우리 음식료 업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종목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음식료 업종도 수출주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건전한 조종일 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곰비정 앵커는 젊으시니까 뭐 사실 관절은 다 있잖아요. 요즘 따라 좀 삐걱삐걱해요. 비가 많이 와서. 벌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조금 지날수록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공관절을 쓴다든지 아니면 또는 금속재료를 이용해서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은 이런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금속재료라든지 또는 인공관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수출 물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닷권력부터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기업 중 자체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현재 원화 약세 구간이 좀 더 이어지는 한 주가에 대한 변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900원 손줄가는 4,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텐텐베거 원픽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이상로 파트너의 인사이트, 조건식, 검색식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오는 전화 주시면 무료로 강연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